대제 파십니다 현재 1 2 3 이벤트 빛의 축제가 개막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 2 3 이벤트 뭐 빛의 축제가 개막 되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빛제축제입니다 현재 드래곤 피닉스 탈툴 파라오건 그리고 순둥건 오로치마 아니 오로 네온 그리고 아르고 그리고 팀버까지 그리고 캐치곤까지 아 젠장 호브라 그리고 마을버스까지 이렇게 아 미안해요 마을버스 너무 이쁘네요 자 그 빛제축제가 드디어 열렸네요 최강의 테이머를 뽑는 콜로샘 대전 네 저는 바빠서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린이날 이벤트 네 선물상자까지 최강의 테이머 안해요 아 얻고싶다 아 근데 시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저런거 100개씩 뿌려야지 자 뭐 아무튼 뭐라 하는데요 네 저는 갖다 버릴거구요 자 이제 빛제축제 이게 뭐죠 키갈 바람속성 방어영이네요 뭐야 강림대 스킬이 있는거야 오 개삭이네 원래 강림대는 스킬이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이거 거의 그 쩌는데 거기다가 아델라라고 이제 또 폭발 스킬이 있네요 땅속성 트리플에스 슬리즈 어둠속성 방어 요번에 방어 애들이 다 스킬이 있네요 좋습니다 그치 스킬이 왜 자꾸 없는거야 자 그리고 고급 선물 상자에서는 요런거 뭐 일반 상자는 뭐 그냥 필요 없겠죠 그리고 회뜩가는 화 꿈의 보석은 이제 꿈의 재미라고 하네요 네 그치 꿈의 보석이란ek 없잖아요 있나 자 그리고 다양한 스킨들이 나왔는데 정말 이쁘네요 자 로또를 맞을수도 있다는데 나도 사만다야 되고 싶다 그러면 장식이나 오직 뽑을텐데 아무튼 난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출첵하면 동굴스킨도 주고 다양한 보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런 재활들 비싸요 휴날까지 어둠속성 중립이 이제 새로 판매되고 있네요 깜짝이야 자 그러면 이제 빛의 축제 다 받고 1, 2, 3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 반값이고요 정령이 좀 더 잘 뜬답니다 정령이 5성이 뜨면 맨 마지막에 확정적으로 5성인거고 아니 퍼센트고 뭐 그렇다 하네요 뽑아볼까요? 띠로롱 오 개꿀 이러면 이제 마지막 퍼센트가 확정적으로 네 퍼센트로 뜨는 겁니다 네 이런식으로 5성이 잘 떠요 지지 잘 뜨네요 육성 가지러 미친거 아니야? 미친거 아니야? 5성 두개라고? 확정적으로 맨 뒤가 네 퍼센트죠 어우 깜짝이야 미안합니다 놀랬죠? 아 나 어제 디벤스 안 모았네 아 로비타 시키 아 로비크드도 끄고요 이제 5성 뜨면 대박 레전드 육성 뜨면 레전드 육성 육사 퍼따 아무도 이런식으로 뜹니다 확률이 오르면 체감하면 되죠 두 번만 하고 끊을걸 자 아무튼 이런식으로 해서 현재 이벤트가 열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출첵하거나 뭐 여러가지 해서 이렇게 상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전 이거 이제 해야죠 네 보석 결제는 하지 마시구요 까볼까요? 빼라로? 개망 있죠? 젠저 자 이렇게 해서 출첵하시면 다양한 보상이 있구요 네 전 이제 살겁니다 뭐야 이거 아 월종이 또 사야되나? 귀찮아 1일 패키지에 이렇게 포함이 됐네요 근데 살만한데? 2,500원 자 아무튼 저렴하게 살게 많으니까요 드빌의 장점이죠 아 이거 삽시다 이제 이거 사고 올게요 샀습니다 축하합니다 선물 상자 270개 얻었군요 따르르르륵 이라고 하네요 뭐 한 번 좀 까볼까요? 까볼까? 자 여기가 아니고 자꾸 헷갈리죠? 침이라 그래요 침에 조심하구요 자 까보겠습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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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거 좀 주세요 제발 자 이 시계 한번 까볼께요 뾰로롱 앙 키모티 미친거 아냐? 고급 안주냐? 오 고급 한 번 더 나에게 슬픈 바람 고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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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 키모티 고급 콕콕 콕콕 네 여기까지만 하구요 나 뭐 3만개 떴나? 나 안 떴죠 네 꿈에서 좋은 개학 꿈을 꿨네요 3만개 아 안되네요 미안해요 자 까봅시다 5개 나왔네요 최고급 하나만 무시패르 꺼지시구요 최고급 하나만 제발 최고급 하나만 제발 영상각 영상각 자 제발 자 기도하고 갑시다 우리 타임머신님 로네라님 마리영리 제발 최고급 하나만 주세요 영상 좀 살리게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오 나이스 하나 더 저도 두개졌다 역시 기도하고 오면 잘되나요 자 갑니다 내가 même 망했네요 어 이게 좋은데요 헤이피클이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상타치 거의 거의 앙기모찌급으로 뜬거입니다 네 됐어요 끝 네 대한 거 일어로 다음 색방 아니 이제 생방에서 뽑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아주 조금하게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대박 터지시길 바랍니다 나만 터질거야 빼롱 제발 오줌 아 오줌이 아니고 전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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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파랑이나 떠나 파랑 전설 개빡치네 침대 다 꺼지겠다 한번만 진짜 레알 마지막 내가 더하면 치울다 진짜 제발 한번만 한번만 줘 아 한번만 야이씨 야이 개 아 욕할수도 없고 미친거 아니야 이거 여기도 전설 개빡치네 여러분도 화내지 마세요 나만 화낼거에요 기다려봐요 에이씨 없네 몰라 치루 걸리지 않게 한번만 더 레알 마지막 이게 뜰 때 됐어요 솔직히 이게 뜰 때 됐습니다 뜰 때 야 이거 또 다이아 천개 날리겠구나 제발 한번만 줘야 안햄만 더럽고 치자해서 미친거 아니야 파란색이 하나도 없어 미안해요 삼염벙 사염벙은 안되죠 사물놀이 그냥 풍쳐돌리게 해버릴꺼 야아 야아 오줌 으악 으악